경영진 축의 매불쇼 자 그러면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하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엑소와 갈루아의 이건 왜 이럴까 엑소님 어서오십시오 컨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컨텐츠로 승부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갈루아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래 좋아하는 갈루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곤충 녹취록이라도 좀 갖고 오세요 요새 녹취록이 대세입니다 아 제가 휴대폰에 한 70개를 녹음해놓은 게 있어요 아 녹취해놓은 게 있어 종류별로 울음소리마다 다 녹음해요 아 다 있습니다 녹취가 우리 한번 위기올 때 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엑소는 컨텐츠로 승부를 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뭐 컨벅치 내놔 맨날 뭐 3분 하다가 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도 이제 저는 깔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갈루아님이 가끔 나오시잖아요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갈루아님은 거의 뭐 최소 3알 타자이시기 때문에 갈루아님 먼저 갈루아 티셔츠가 저 원소 주기율표야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저거 테트리스인가 했는데 주기율표구나 수소 헬를메이듀 밸류는 붕소탄소지수산소 플로레네온 나트륨 마그네스 말를메수 규소 인왕 염소 아르곤 칸춤곡 딱 나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난 저런 거 진짜 못 외우겠어 아 저거 못 외웁니까 못 외워요 홍진의 묻힌 분네 인해생의 어떠한 거 이런 건 외우지 상춘곡 아 그래 전원군 여부 없이 검은소로 파찰관이 캄캄하지 않냐 그렇게 발굴하고 볕따났죠 상당히 인문학적입니다 난 문과야 아 저는 이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요즘 지금 너무 춥잖아요 추워요 수치기도 추운데 이 추위에도 눈 깜짝아나고 꼬물꼬물 꼬물한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한에 사는 환경의 생물들을 얘기하려고 하고요 아 또 얘네들이 지금 오늘 우리 생활에 매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극한에 사는 곤충들이 우리한테 유익하다고요 곤충이라 생물들이요 아 생물 네 갈로아님한테 도움되는 걸 우리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극한의 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녀석들을 살펴봅니다 네 원래 옛날에는 그 극한 환경에 생물이 살 수 없다고 밀었거든요 당연히 막 춥고 덥고 막 이상한 화합물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물들이 계속 발견이 됐어요 특히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역시 곰벌레라고 불리는 물곰인데요 인터넷은 되게 곰벌레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체라서 이제 연구자들은 물곰이라는 하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물곰 네 물곰 벌레 느낌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번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 약간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앤트맨과 곰벌레가 일본식 표현이래 작아질 때 작아질 때 나옵니다 앤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하죠 앤트맨이 나오신 거예요 아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친구가 물곰이군요 네네 되게 깊게 느꼈죠 강요를 하지 마시고요 아 다리 8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똘망똘망해가지고 꼼지락꼼지락거리는데 이게 약간 다리 8개 다리인 곰인형같이 생겨가지고 대체 크기가 얼마나인 거예요 크기가 이게 작은 건 100마이크로에서 큰 건 한 1.5mm이고요 보통 평균 0.3mm예요 엄청 작네 엄청 작네 열심히 하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현미경으로 그래서 이 조그만 미생물이 우리 죽음표가 아니라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 아니면 사막 그다음에 뭐 해별 6000m 이상의 히말라야 봉울리나 94000m 이상의 심해 그다음에 뭐 화산지역 어디든 살아가고요 온천수에도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도 살아요? 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물곰이? 네네 아니 그럼 그 말인즉 공기가 없어도 살고 빛이 없어도 살고 뜨거워도 살고 차가워도 살고 그렇다는 겁니까? 네 와 신기하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과학자들이 얘를 연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과학자들도 뭐 연구하러 샘플 채취하면 얘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샘플에 그러니까 얘 뭐지? 이렇게 해서 시작 아니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자는 침대도 있어요 얘는? 아 있겠죠 거기 약간의 아 그래요? 네 뭐가 있으면 약간의 먹을 것들이 있으면 아 아니 그 뭐 4000m 밑에서 살 정도면 물이 너무 좋지 김은 그렇죠 천국이지 그렇죠 거의 살 만하죠 얘네가 어릴 만큼 잘 사냐면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절대용보다 절대용도 있잖아요 절대용도보다 1도 높은 마이너스 272도 에서도 산다고? 네 에서 생존하고요 151도 이상의 고온 살 수가 있나 그게? 마리아나 해구 수압의 6배가 넘는 압력인 기압 2007년에는 그 유럽 우주기관 ESA에서 우주에 데려 놓고 가서 그냥 밖에 내놨어요 삽니다 와 아 우주 공간에 그냥? 네 우주 공간에 놔두고 데려오면 살아있어요 아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전 세계 생명체 중에 개체수가 제일 많아야겠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신기하네 실제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바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최강의 생물로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잘 죽습니다 잘 죽어? 네 잘 죽습니다 어떨 때 죽어? 왜냐하면요 이게 무적이 된 이유가 얘네가 환경이 안 좋을 때 물이 없을 때 얘가 건표도처럼 쪼락쪼락 들어요 그래가지고 겉면 상태라는 휴면기가 되는데 이때 막 수분의 수분을 1%만 남기고요 신진대학생들도 한 만 분을 놓쳐가지고 거의 그냥 스스로 박제된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지지고 볶고 막 물로 쏘고 막 우주 보내서 살아나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활동할 때 있죠 아까 그 곰인형같이 귀여운 상태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그냥 쉽게 포식잔티도 먹기고요 잡아서 키우려고 하면 싹 죽어버리고요 네 조금만 관리 안되면 죽고 막 이렇습니다 아 아주 극한의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 버티는 건 버티는데 그렇죠 평범하게 좀 살려고 하면 포식잔티도 먹기고요 사람이 키우려고 해도 잘 죽고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잠시 이런 극한 환경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 극한 환경에서 아예 생활하는 애들도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되게 특이한데요 그래서 일단 그 사실 그 물곰 주위에 되게 많은 그 생물들이 있어요 사실 그 물곰을 찾아보면 물곰 옆에 막 로티퍼라고 불리는 유명 동물이랑 막 선충해충을 불리는 선연동물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막 북금 얼음 속에서 막 2만 4천년 전에 그 얼어있던 걸 발견해서 녹이면 살아나고요 4만 년 전에 막 얼음에 있었던 걸 녹여서 살아납니다 4만 년 전에 있던 거를 다시 해동시키면서 산다고요 네네네 우와 얘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순한 생물들은 사실 이렇게 추위에 얼었을 때 다시 녹일 때 살아낼 때가 많아요 한국 곤충들도 말이에요 열대 곤충들은 보통 추위에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추우면 죽어버리는데 한국 곤충들은 얼리면 다시 살아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잡아서 연구할 때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곤충 좋아지면 많이 죽여야 되거든요 포르말리노로 죽이고 초산에틸로 죽이고 청산가리로 죽이고 굶어 죽이고 다 죽이는데 얼리면요 보통 하루 얼리면 살아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들도 의외로 이렇게 곤충같이 단순한 애들은 의외로 항상 추위나 극한 환경에 조금 잘 버티죠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추위에 적응한 곤충들 그렇게 잘 버티는 거 있지만 아예 추위에 적응한 갈로아벌레나 눈각다기 눈밑들 이런 곤충도 있는데요 사실 진짜 말씀드렸던 정말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 얘네들이 정말 진토벽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고균이라고 해요 고균 고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린 원래 고세균으로 좀 더 익숙하죠 저희 어릴 때는 고세균을 배웠죠 우리 고세균이라고 배웠는데 고균 고균이라 부르는 이유는 얘네가 사람이랑 되게 가까워요 뭐가 가깝다고? 사람이랑 되게 가까워서 아 사람 근처에 산다고? 아니요 이게 처음에 세균인 줄 알았어요 네 세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 되게 진액생물에 가까운 어떤 단세포 생물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고세균이 아니라 고균이라 부르거든요 얘가 사람이랑 가깝다고요? 저희 같은 진액생물과 가깝죠 대통도를 봤을 때 진화적으로 더 가깝다 사람이랑 아 아 아 사람에 가깝다? 네네 그래서 얘네가 되게 재밌는 게 분류도 재밌는 게요 이게 사람이랑 가까운 그룹들이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부교롭게 이름을 다 따와가지고 아스가르드 고균이라고 그래요 네 아스가르드 고균에 로키 고균이 있고요 토르 고균 오디 고균이 있는데 네 그중에 저희랑 제일 가까운 교근은 저 헤임달 고균이라고 아 토르 보면 칼 이렇게 해가지고 길려주는 헤임달 고균 최우키는 그쪽을 안 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르라는 네 마블 영화가 있는데 네 토르가 이제 그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갖고 온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뭐 토르 로키 오딘 뭐 헤임달 이런 사람들 나오거든요 네 그 이름들을 따서 이 고균의 이름을 붙였다 이거죠 그렇죠 네 한 번쯤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고균 그냥 평범한 세계처럼 아 그거는 못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얘네들이 막 정말 다양한 환경에 살아요 막 고온 막 메테인을 만들다든가 막 초고온 심의 열수구 막 유한군천에 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응 얘네가 그 사실 이 극한 생물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좀 교과서적인 의미로는 막 우리가 살 우주 생명체를 찾을 때 좀 더 가능성을 알 수 있죠 생물들이 아 이런데 사는구나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우주탐사선 보낼 때 막 극한 환경에 생물을 산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막 그 바이킹호 보내고 나서 막 이제 남극 북극 얼음에서 세균 발견되는 거 보고 아 이런 걸 좀 더 고려해서 탐사를 할 걸 막 후회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갈로아가 네 우리 사람이랑 매우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다시 또 멀어졌어요 많이 멀어졌습니다 또 곤충이랑 너무 친해졌어 보니까 오늘 자 인간의 언어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극한 환경에 사는 생물들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지금 가장 덕을 보고 있는 게 이거 덕분에 우리가 PCR이 가능해졌다는 PCR 검사? 아 왜왜왜 코로나 검사할 때 쓰는 그렇죠 우리 코로나 검사 너무 많이 쓰죠 PCR은 원래 조그만 DNA 단편을 증폭하는 기술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 덕분에 지금 코로나 좀 걸렸다 할 때 옛날에는 바이러스 걸렸다 하면 그 현미경으로 봤다 했잖아요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어 바이러스가 있네 없네 이랬는데 조그만 DNA 단펄로 이제 코로나를 검증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원래 조그만 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증폭하기 위해서 엄청 고온에 지지고 그렇죠 풀고 지지고 풀고 지지고 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DNA 합성요소 단백질로 된 DNA 합성요소가 그 짓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지지고 풀고 하면 단백질은 변형돼요 원래라면 원래 생물의 단백질은 변형돼요 네 근데 온천에 사는 고균들은 고온에 적응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무리 지져도 버텨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멀쩡하게 PCR을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균 같은 이상한 곳에 적응한 생물들 덕분에 이런 PCR도 가능해집니다 아 막 지지고 그러면 그게 증폭됩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높은 온도나 이렇게 되면 생명체들은 단백질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다 변형이 되는데 한 40도만 올라가도 그렇죠 근데 이제 변성이 되죠 이런 고균들 덕에 변성되지 않은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다 이런 건 거죠 맞죠 그것 덕분에 우리가 PCR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써올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놈이 되는군요 감동이지 않아요? 감동이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극한에서도 살아남는 생명체 그거 덕분에 우리가 PCR 검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럼 X1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오랜만에 또 시간이 좀 충분히 많이 남아서 네 사실은 제가 양자역학 얘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질까봐 네 또 불과 어제 하루 이틀 전에 이 태평양 쪽에 엄청 큰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부터 급하게 제가 다른 주제로 바꿔서 준비를 했는데 네 그 화산 폭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갈루아님이 또 극한 생명체 얘기를 했으니까 네 심해 얘기를 좀 가져갔거든요 네 심해 심해 네 몇 미터 이상이 심해예요? 한 2000미터 이상 밑으로 내려가면 심해라고 불러요 아 2000미터 그 밑에는 뭐가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됩니까? 일단 수압이 너무 높고 네 1000미터 밑에만 내려가면 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아 1000미터부터? 네 1000미터부터 그래서 제가 그 하나 퀴즈를 내자면 네 에베레스 산이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은 에베레스 8848 어 맞아요 8848 아 그건 또 외우고 8848 외우고 있네 나 퀴즈왕이잖아 아 퀴즈왕입니다 아 8848 이걸 왜 꼭 외워야 되는 거네 옛날에 외웠었지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보다 약 4.5배 이상 더 높거든요 아 에베레스가 그럼 이 에베레스 산을 바다에 담그면은 과연 바다에 다 들어갈까요? 아니면 다 앉아입니까? 오 아 깊은 바다에 누우면? 깊은 바다에 누우면 8848 8848 그거보다는 더 깊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바다 맞아요 가장 깊은 곳은 이 에베레스 산을 담궈도 무려 2200미터 정도나 더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서 굉장히 깊은 곳이 나오는데 이런 곳을 해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가장 깊은 심해를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나 해구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라는 곳이 가장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라는 것 자체가 워낙 강범해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일 깊은 곳이 어디야 하면 마리아나 해구라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너 어디 살아 너 어디 살아 하면 나 한반도 살아 라고 말하는 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챌린저 해연이 가장 깊고 거기가 어딘데? 마리아나 해구 쪽에 있는 거죠 태평양 쪽에 그래서 무려 11,000미터나 돼요 깊이가 11,000미터 대단하다 여기 제일 바닥은 수압이 진짜 높거든요 약 1,000기압 정도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잉 747 비행기가 한 50대 정도의 무게가 우리 몸을 온몸에서 누르고 있는 무게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바닥에 들어가면 농구공만 해지겠죠 다 터지겠지 그렇죠 터진다기보다는 안으로 쭉 이렇게 짜부가 되겠죠 양쪽에서 누르니까 만약에 지금 생수병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물이 가득 들어있어 얘가 그 안으로 들어가 마리아나 해구? 이런 데로 들어가요 만 미터로 들어가 그런다고 얘가 터지진 않죠 얘가 세대는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물이 버틸 수 있는 부피가 넘쳐버리면 이제 물이 터져나오겠죠 안에 물이 있어도? 그렇죠 안에 물이 있어도 이렇게 점점점 쪼그라들다가 물도 결국에는 부피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터져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깊은 곳에 직접 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여기 어디에 갑니까? 제일 바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사실 맨몸으로 가면 250m 이상 못 내려가요 네 폐가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최신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는데 그게 바로 이 타이타닉을 만든 감독 또는 아바타를 만든 감독 뭐 카메론은 어쩌고가 아니에요?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네 와 이 첫 미터 카메론 어쩌고가 아니고 어쩌고 카메론 어쩌고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이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밑바닥까지 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뭐가 있는지 봤어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생명체가 실제 살까? 근데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그때 당시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너무 수압이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어 왜냐면 이 정도 수압이면 이 생명체를 만드는 데 뼈대인 뼈가 칼슘인데 칼슘이 액체 상태로 있거든요 천기압이 넘으면은 응 그러니까 녹아 내려와가지고 살 수가 없다 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을 보란 듯이 자연은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와 여기에도? 네 대표적으로 물고기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얘도 되게 물고기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아기과처럼 생겼네요 맞아 맞아 근데 얘가 과학자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 높은 수압에서 어떻게 버티지? 그래서 얘를 끄집어서 올라와가지고 연구를 해봤어요 아 얘가 거기 사는 애예요? 네 거기 사네요 멀쩡하네 멀쩡하죠 어 근데 끄집어내자마자 갑자기 얘가 풍선처럼 부풀면서 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와 신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얘가 진짜로 그 그 뼈가 거의 없고 연체동 원래 원체 원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흐물흐물하게 약간 슬라임처럼 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엄청난 수압 덕분에 보정이 된 모습으로 잘생긴 물고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 근데 보정전 모습은 되게 슬라임처럼 아 있습니까? 보정전? 보정전 모습 한번 좀 볼까요? 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심에 있을 때 모습이고요 자 이게 올라왔을 때 모습 한번 볼까요? 아하 이 못생겼네요 네 아하 이거 이런 게 감춰져 있었는데 약간 사람 얼굴 같다 아 그러네요 약간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른다 어 근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별의별 회귀한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네 뭔지 아세요? 뭐죠? 자 심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생명체 말고 이 심에는 바다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쓰레기? 네 그래서 이런 뭐 이상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막 별의별 심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도 우리가 보냈어 여기 저기 엘사 올라프 풍선 보여요? 왼쪽에? 저런 걸로 심의 해구에 다 넘쳐나는 거예요 저 쓰레기들이 와 저기까지 간 거예요? 저기까지 지금 뭐 난리가 났대요 아 좀 경각심을 가지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사실은 이게 해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에버르트상 같은 거는 이제 서로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쭉 밀려 올라간 거고 맞아요 그럼 해구는 어떻게 생겼냐 해구는 어떻게 생겼냐 똑같이 판과 판이 있는데 부딪히는데 네 무거운 판이랑 가벼운 판이 만나면 네 무거운 판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 경계면 내려가는 면이 엄청 깊어져요 아 지금 나오고 있네요 무거운 판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군요 무거운 판이 가벼운 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엄청 깊은 지대가 형성되는데 여기가 바로 해구라고 불리는 거고 아 여기 이제 엄청 높은 수압이 생기는 거고 네 실제로 이런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많아요 아 그래서 그 경계면들에서 주로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일본 있잖아요 네 네 일본이 딱 그 경계에 있어요 판과 판이 만나는지 아 일본 주변에도 깊은 바다가 그럼 좀 있어요? 어 일본 일본 바로 앞이 엄청 깊어요 아 그래요 몇 천미터가 넘어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경계면 빨간 쪽을 전부 다 불의 고리라고 불러요 음 너무 이렇게 화산 폭발이라던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네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바로 불과 하루 전에 네 통과 화산이라는 폭발이 엄청 크게 폭발했거든요 네 거기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판과 판이 만나는 불의 고리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렇게 딱 만나가지고 마찰이 계속 생기니까 아 뜨거워지니까 어 여드름이 안 짠 것처럼 골마다가 아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아 그게 터진 거고 어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엄청 큰 폭발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폭발된 지역을 위성으로 산 찍었는데 음 남한의 지도보다 커요 아 뭐가요? 폭발 부위가 폭발 부위 영역이 진짜 저기 남한이 딱 들어가죠 지도에 와 어마어마한 폭발입니다 이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몇 천배 위력이고 네 어 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남한 크기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났다 네 라는 거고 이게 위성으로도 사상 최초로 관측이 됐어요 음 너무 폭발이 크다 보니까 음 위성으로도 막 엄청 크게 막 웅 하는 게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장면도 관측이 됐고 네 우와 제대로 잡혔네 네 제대로 잡혔어요 우와 제대로 잡혔어 아 지금 우주에서 본 거예요 네 우주에 위성 찍은 것도 심지어 이게 60km 떨어진 통과라는 곳에서 대낮이거든요 근데 밤이죠 폭발하자마자 화산재 때문에 아 대낮인데 대낮인데 저렇게 밤이 너무 무섭다 되게 무섭죠 하늘이 다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완전 가려졌어요 와 대낮인데 그래서 저기는 지금 해상 케이블 다 끊어지고 통신도 두저돼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러고 한인분들도 한 19분 살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무사히 좀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안 와 단 이유가 우리까지 피해가 안 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해구라고 그랬잖아요 해구에서 폭발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수압이랑 물이 이 폭발을 막아줬던 거예요 그나마 아 그나마 막아줬는데도 위성에도 크게 폭발이 보였던 거예요 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안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피해가 많이 전세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화산 폭발별로 레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통과 화산 폭발이 레벨이 6이에요 네 30년 전에 6레벨 폭발이 한 번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필리핀에서 네 그렇게 폭발이 일어났는데 전세계적으로 기온이 0.5도에서 1도가 떨어졌어요 와 한 번에 쟤 같은 게 가려서 그런가 쟤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햇빛을 가리니까 와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몇 달 뒤면은 전세계 기온이 한 0.5도 정도 떨어질 거다 와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심각한 일이네 네 그래서 뭐 배기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게 폭발하면은 가벼운 경석이라 그래서 네 약간 모래 같은 게 전 바다로 퍼져나가거든요 네 몇 달 전에도 막 몇 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는데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이게 다 하얀 색깔 모래 보이죠 와 저게 모래가 아니고 경석이거든요 네 저것 때문에 지금 오키나와 전체의 양식이 다 망했대요 와 물고기들이 먹고 다 죽고 네 그리고 이거 치우는 데도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와 근데 이번에도 통과 화산 폭발을 하면은 전세계적으로 이런 경석이 퍼져나갈 거고 아마 되게 좀 전세계적으로 위험이 점차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막을 수도 없죠 네 뭐 인간의 이건 뭐 텀블러 써도 안 되잖아요 아니 안 되잖아 아 진짜 아 진짜 장난치지 아 지금 친환경도 지금 조롱하는 거야 뭐야 아 진짜 장난칠 게 아닙니다 이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아 지옥씨 그린 지금 친환경 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단체 지금 비웃는 거예요 뭘 비웃습니까 텀블러스 당연히 정말 우리가 겸손해지자는 얘기입니다 맞아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원자폭탄의 수천배의 위력이 그냥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니까 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과학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좀 시간이 많으니까 30초로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판과 판과 만나는 해구가 불의 거리라 그랬잖아요 거기 말고 바다 중심에서도 막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은 뭐냐면 이 지구 안에서도 열이 엄청 생성돼서 이거를 여드름 터뜨리듯이 열이 분출하는 구멍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곳을 열점이라 그러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열점이 바로 하와이잖아요 아 그래서 지도 보시면 하와이 보면 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게 왜 맞냐면 판은 계속 위로 이동해요 근데 열점이 올라온 마그마는 더 깊어서 고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백만 년에 한 번씩 판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마다 계속 새로운 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하와이 아래쪽에도 섬이 하나 또 생길 거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와이 이쪽은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죠 하와이는 근데 이게 지질 관측을 과학자들이 계속 관측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위험 몇 달 전부터 알 수 있대요 이게 여진 같은 거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면 이제 대피하라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저도 선불로 발언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화산 폭발하면 더 잘 사는 혹시 곤충들 있습니까? 어 네 저번에 소개했는데 하와이 계속 화산 폭발하니까 네 거기에 사는 귀뚜라미가 있죠 아 귀뚜라미 많아지겠죠 화산 폭발하면 너도 사과해라 하하하하하하 야 화산 기다리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하는데요 네 일단 두 분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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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